봄투데이 헤비치 제품의 갤럭시 S3 미니레바 복스 가죽 케이스입니다. 베지터블 가죽 설명서가 내장되어 있고요. 색상은 레드 색상입니다. 이 텔에 가죽 인증서가 들어있고요. 케이스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은 옆에서 밀어주시면 되고요. 휴대폰이 빠지지 않게끔 날개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는 카드 수납 공간이 날개가 있고요. 지갑처럼 지패도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갑처럼 지패도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닫았을 때 반으로 접으면 걸리지도 않고요. 재질은 베지터블 천원입니다. 부안을 세워서 엠보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껍질이 되었습니다. 성장에 유지한 파솔을 넣고 자기는 널 지패에 잘 잡고 주세요. 선택해서 원하시면 가능하므로 엠보울처리를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 번씩 Theo 한 번을 눌러주세요. 세구가 받는 자기가 분앗으로 엠보울처리에 넣어줍니다. 설탈을 넣어주세요. 자기가 분앗으로 결정되었다. Jared의 아름닙추에 너무 families를 넣어줍니다. 헤비치 제품은 영문 대소문자 구분이자 필기체로 각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